1번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해설에 첫 맞대결이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두 번째 변하고 카운트겠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내입니다. 타자는 빠른 벌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2구 갑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타자들이 잡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볼트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2볼트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끌인 것 같아요. 3루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초구 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낮은 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2볼원 스프라이크 변하고 가서 예리한 맛이 없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볼 배틀을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3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콜 카운트가 됩니다. 5볼 넷으로 출루합니다. 주자는 1, 2루 상황. 1볼트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1볼트. 콜 카운트 1앤 1입니다. 좋은 재구려. 1볼트 스트라이크. 참 좋은 카운트.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환리하우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솟습니다. 2볼트. 1볼원 스프라이크. 슬라이드는 것 같아요. 3볼트. 파웃.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됐습니다. 잔루 1루. 2루. 많은 관중들이. 제1구. 볼. 1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날아갑니다. 담장을 그대로 맞춥니다. 아 타자는 조금 아쉽겠어요. 아웃입니다. 초구 던집니다. 저흥공. 2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볼. 4구째. 내야에 높게 뜬 공.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제2구. 볼. 3구. 갑니다. 파이팅. 높게 떠오릅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제 경기는 2회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견제구를 던지네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1, 2루가. 1루수. 박병호. 부드러운. 아웃됩니다. 아웃. 지금은 빗마다. 2구 던집니다. 3구.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지금은 아주 잘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투수. 초구 던집니다. 레트와 공에. 2구째. 투수. 3구 던집니다. 스코어는 0대0. 양팀 이닝 마무리되고. 제1구. 4. 3. 5. 2. 3. 3. 5. 5. 9. 10. 11. 10. 11. 11.